자,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무척 더위가 심하다고 그러네요. 장마가 예년보다 1개월 이상 길어지는 바람에 예년보다 굉장히 장마도 길었고 또 더위도 무척 아주 심하고 심지어 어제거저께 여주에는 40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더워도 또 가을은 올 것입니다. 오늘이 입춘인데요. 금년 추석이 일찍 들어가지고 추석 벌써 선물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좀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살까기 선물세트를 방송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받은 분들이 어찌나 기뻐하고 좋아하던지 오늘 아침에요. 충남 서산에 사시는 이상덕씨라고 하는 분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배회장님 그 감당할려고 그거 허가가 왜 이래 좋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신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렇게 허가가 좋습니다. 한번도 지금까지 세일품목에 넣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넣어가지고 제가 효과를 단단히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오셨던 분이 중국 그러니까 중국인인데 그분이 340ml짜리 닭 일회용 드링크로 만들어주기로 하고 10만병을 지금 발주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곧 아마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심한 변비에다가 그 아랫배 뱃살이 심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딱 한 번 잡숬더니 아 띵하오 띵하오 하면서 바로 그냥 발주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곧 이제 계약하러 들어올 건데 제가 아주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번 한가위 때는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감당할렘 이게 최고라고 이번에 제가 몇백세트 나갔는데 이거 드신 분들마다 다들 좋다고 보세요. 황금손 살 몸무게 한 12kg 줄여버리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배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한 9개월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슬림해졌습니다. 12kg 정도 빼고 나니까요. 정말 아주 기분도 좋고 건강도 좋아지고 걷는 것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이번에 추석선물세트 한가위선물세트에는 이거 감당할래 이거 인터넷에서 보통 한 병에 6만원 저희가 6만원 정도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딱 이거 3병값 그러니까 그것도 할인된 가격으로 3병값 15만원만 받고 여러분들 이 많은 것을 다 지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황금손 아주 인심쓰는 데는 그냥 아주 뭐 최고입니다. 제가 뭐 손이 커서 퍽퍽 퍼드리는데요. 이거 이번 한가위 때 여러분들 쓰시라고 송팩 만들 때 쓰고 하시라고 토디팜 제거리 파우더 이거는 설탕하고는 다른 겁니다. 공약 야자 수액을 이렇게 열을 가하지 않고 건조시킨거 500g짜리 5개 그 다음에 이거 해족순차 베남없는 베스트셀러죠. 이거 2만5천원짜리 또 5봉지 그리고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발효신단 대환인데 이거 다 정정품입니다. 이거 한 알에 소비자 가격 5천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중에 오줌을 자주 마려워하시는 분 오줌을 못 참는 분들 그리고 밤에 자다가 오줌 때문에 여러 번 깨시는 분들 이거 하루에 한 두 알씩만 잡숴보세요. 이틀이면 그냥 딱 그칩니다. 너무너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뭐 통풍이라든지 대상포진 이런 데도 잘 듣고요. 잇몸에도 잇몸 아주 아프고 하신 분들도 금방금방 낳는다고 저 안산에 사시는 김민수 사장님은 야 그게 뭐 무슨 그렇게 기가 막힌 게 있냐고 정말 그렇게 감동을 하셔요. 이거 두 알씩 잡수시다가 오줌이 이제 밤에 자다가 오줌 마려운 거 여성들 양혈증 빈혈증 그 다음에 오줌 저리는 거 그거 딱 잡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돼요. 이것도 이번에 정정품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께 그리고 여기 땅콩 범벅 이거는요 3킬로를 이번에 같이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이거 땅콩 범벅 설탕이 단 한 털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3킬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되는 그런 품목입니다. 저 가격입니다마는 딱 15만원 택배비까지 15만원 받고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15만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추석 한가위 맹절은 그러니까 9월 15일 전후에서 이렇게 맹절이 연휴가 되는데요. 발송은 미리 주문을 해주시고 올해는 저희가 주문을 미리 받습니다. 주문을 받는데 배송은 그러니까 8월 25일 이후에 된다는 거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선착순으로만 받습니다. 금년에 주문을 저희가 많이 못 받습니다. 물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감당할래가 너무 많이 나가버려서 그러니까요. 미리 좀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월 25일 이후부터 9월 초 사이에 배송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거 추석에서 한금손 본사에서는 주문을 받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여기 영상의 발미에 첨부되어 있는 추석에서 한금손 지사나 베리점에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잘 해주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잘 해가지고 주문해 주시면 우리 다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한금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상품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이번 한가위에는 진짜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세월 그런 명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아마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감당할래는 드심은요. 변비 있는 분들 그냥 두 시간이면 쫙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이걸 싸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많아져 버리면 반드시 사람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황금손의 노래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아주 설렘해졌습니다. 아직 뭐 그렇다고 완전 설렘한 건 아니지만 꼭 좀 기억하시고요. 많은 주문 주시고 행복한 여러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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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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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